사사기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에 오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사십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의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낸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련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하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취대.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하 중에서 백명의 열명 천명의 백명 만명의 천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련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업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집하들이 베냐민 온 집하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업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업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명이오 그 외 기부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울메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부하를 대하여 진을 지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부하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하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앞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하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부하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부하에 맞서 전열을 갖춤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업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곳 한쪽은 베들로 올라가는 길이오 한쪽은 기부하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점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업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초소에서 일어나서 바할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부하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명이 기부하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백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하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업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업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업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업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업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부하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팔천명이니 다 용사하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명을 이삭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듬에 이르러 또 이천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오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육백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사도행전 24장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카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천연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한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진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하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으로 꼬자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에레미야 34장 바벨론의 누부가 넷을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업을 칠 때 말씀이 여하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득이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하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오.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득이야 왕이여 여하의 말씀을 들으라. 여하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을 곧 손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으므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득이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업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경고한 성업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라. 시득이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하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이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부의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하의 말씀이 여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국당 총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삼겼은 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이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해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간들과 예루살렘 고간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득이야 왕과 그의 고간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10편 5편 요하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요하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요하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의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요하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부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처만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요하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10편 6편 요하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요하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요하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요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요하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때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요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요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요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 다 나를 뽑아보자 든지 말아야 나 Marx